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슈가측회 연장 의혹을 처음으로 증언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같은 기간 부대에서 근무했었던 당직사병 현모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모씨의 어머니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아들 현모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측의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어떠한 공격 어떠한 고초를 당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를 보면 정말로 평범한 한 시민이 권력자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20대인 현모씨가 당시에 해당 사실을 폭로하고 권력자와 그 지지세력들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정리해서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현모씨의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이 추미애 아들 사건 관련해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신경을 전했는데요 현모씨 어머니는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더욱더 미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은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고 아버지도 변호사였고 여러 명의 변호인 팀을 꾸려가지고 변화를 했었지만 현모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방을 메고 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했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혹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항상 마음이 졸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언론에 보도될 때 입었던 옷을 다시는 입지 않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당시 아들은 담담한 척을 했지만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기사라든가 댓글을 하루 종일 하나도 빼지 않고 읽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현모씨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 문바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문바들은 그가 1배의 회원이라는 근거 없는 공격을 퍼부었으며 고등학교 때 현모씨가 입시를 위해서 자퇴한 사실을 두고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자퇴했다라는 이런 인신 공격을 일삼았으며 문바들은 자기들이 애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씨를 조리 돌림했고 현씨를 향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울산에 살던 그구라든가 친일파의 자선이라든가 무슨 국민의힘에서 돈을 받고 공작을 펼쳤다라는 등 이런 근거 없는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씨 역시도 문바들의 사이버 불링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당의 의원들까지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현씨를 비판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으로서 이 사람은 자신의 SNS에 현씨의 실명을 언급을 하고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현씨의 언행을 보면 단독범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이 현씨의 어머니는 정말로 기가 막힌다면서 진영 논리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사실 정도는 확인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국회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TV에 나와가지고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씨의 어머니는 남편은 이런 내용들을 보지 말라고 했지만 현씨의 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로 매일 TV하고 인터넷이 뒤덮이고 있는데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고 아들은 처음에는 말을 안 해가지고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남편이 아들의 TV에 나왔다고 하길래 그때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씨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전역할 무렵에서도 전역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자신이 당직 사병이었는데 복귀를 안 해서 부대가 시끄러웠다는 말을 그때도 했었고 그 이후로 해당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작년에 해당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지만 모자이크 처리했다라고 한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현씨에 대한 문바들의 공격은 온라인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고 문바들의 막말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현씨 가족 주변까지도 퍼졌으며 현씨 어머니는 가까운 이들에게도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으며 올해 고3인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한 강사는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현 병장이 일배라더라 인간성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도 자퇴했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데 그런 사람 말 한마디에 나라가 떠들썩해서 되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자신의 딸은 집에 돌아와서 오빠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왜 욕을 먹어야 됐느냐라고 슬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현씨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에 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퇴를 한 것 뿐이고 당시 아들은 자퇴한 이후에 KDI가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해당 기사를 문바들이 찾아서 아들이 자퇴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현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어차피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들이 욱하는 마음에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했고자 하면 어떠나 걱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 당직사병이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몇 명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현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이게 가장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했고 지난 명절에도 친척들에게 모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으며 오히려 아들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이 역귀성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현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쏟아진 수많은 악플 중에서 욕설은 없었는데 아들의 앞날에 저주를 퍼붓는 글들이 읽기가 가장 힘들었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로 언급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해당 댓글은 현씨를 향해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냐라고 물었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송사에 휘말리는 순간 그 계획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치기어린 영웅심이 만든 실수치고는 대가가 너무 클 것이고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고두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장담할 수 있다고 비웃은 댓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댓글에서 지금이라도 상황을 수습하고 싶다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잠시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은 과시옥이 생겨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라라고 현씨를 공격한 댓글이 가장 마음에 아팠다라고 소개했는데 해당 댓글과는 다르게 검찰의 수사 결과 현씨가 여태까지 한 말은 전부 다 진실이었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것은 추미애 쪽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비판하고 괴롭힘을 일삼은 댓글의 작성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커뮤니티라든가 기사 등 인신 공격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현재 5천명 이상을 고소한 상태이고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 추미애 장관하고 이 아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역시도 서울 동부지검에다가 고소한 상태인데요 현재 이 당직사병 현씨를 도와주고 있는 김 소장은 지난해 9월달에 당직사병 현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연락을 했을 때 현씨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패닉에 가까운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소하고 관련된 합의권까지 변호사에게 전부 다 넘겨가지고 당직사병 현씨는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도록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선처는 없다라는 뜻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씨의 어머니는 지금 추미애 장관은 물러났지만 오히려 아들에 대한 걱정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현재 현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데 가족 회의에서 현씨에게 아예 미국에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쪽에서 쭉 사는 건 어떠냐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추미애 아들 사태는 현재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해당 사건에서 맞서 싸웠던 현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직사병 현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권 진영하고 지지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공격을 했었지만은 지난해 11월 달에 신청한 공익신고자 신고 관련해가지고 국민건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아서 현씨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은 전혀 거짓이 없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신고였다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해당 소식을 접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 찹찹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의 그 피해자인 당직사병 현씨와 그 가족들은 지금 공익신고자인 것을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사건을 가지고 현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괴롭힌 이들은 사과는 커녕 지금 목에 힘주고 살면서 자기들이 개혁세력이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아 진짜 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